안녕하세요 황예지단 이게 실화인가요? 네 실화를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강석이입니다 강석님 반갑습니다 와 진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케이팝을 좋아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없이 역사상 중에 제일 완벽한 아이돌은 바로 예지님인 것 같아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꼭 말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더팬부터 실제로 팬이 됐어요 그땐 너무 반했어요 네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치 뉴욕 콘서트 했을 때 그 하이터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민망하게 예지는 마이 라이프! 를 외치고 예지님한테 하이터치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저를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색한 기분으로 그냥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통화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또 기회 생겼으니깐 한번 더 시도해볼게요 예지는 마이 라이프! 고마워요 잘 지내요 몸 잘 챙겨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